양 사장 영화 제작 준비한다면서 시나리오가 거의 완성당입니다 그 요즘 영화들 영 볼만한 게 없더구만 각각해서 흡족하실 만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봐 내가 양 사장한테 힌트 하나 줄까 예 실장님 그 뭐냐 새마을운동 말이야 그거 좋은 소재 아니야? 시련과 역경을 딛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새마을 지도자 얘기를 감동적으로 만들어보라 이런 말이야 그런 영화 만들면 내가 당장 대종상 작품상 줄 테니까 대종상 작품상 받으면 좀 혜택이 있지 예 그 제작사에 외화수익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거 굉장한 보너스 아니야?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각각해 충성할 만한 영화를 제대로 만들어보라 이런 말이야 예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아 그 노상택이 있지 그 쇼단 단장 말이야 어떻게 됐어? 예 출소했습니다 빨리 자리 만들어 네 저 노상택 단장을 실장님께서 빼내주신 겁니까? 그 노단장이 쇼 비즈니스와 가요계 쪽으로는 실세라고 하더구만 별일 아닌 일도 구치소에 있다길래 내가 빼줬지 양 사장과 잘 아는 사인가? 예 예 뭐 좀 조사님 노상택이란 분한테 전화 왔습니다 급한 일을 합니다 받아봐 예 예 예 중정미림팀하고의 미팅이 길어져서 좀 늦었습니다 수고했어 앉아 일상 dive 예 예 예 감사합니다.